안녕하세요 네데레이션 아티스트 입니다. 오늘은 CT정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정도관리 입니다. 표준 팬텀을 이용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팬텀을 사용하는데 CT개수의 정확도 라든지 공간 분해능, 대주도 분해능, 자본특성이라든지 인공물, 차량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표준 팬텀은 CT성능평가형 팬텀으로서 촬영조건은 48cm 또는 50cm의 조사야로 나오구요. 그리고 25cm의 표시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20kV의 관전압, 250mS의 노출 조건을 적용하면서 싱글 스트라이 스캔을 사용합니다. 표준 팬텀을 이용하는 시험에서는 물의 CT감약개수는 0, 플러스 마스, 노이즈는 8, 균일도는 4, 공간 분해능은 1mm 이하 식별 가능, 대주도 분해능도 10mm 이하 식별 가능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씩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잡음이 균일도 인데요. 사이즈는 사고밖에 4cm 합니다. 그래서 A, B, C, D 있죠. 물의 평균 감약개수를 보고 있는데, 노이즈까지 균일도까지 보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아 이것은 잡음이나 균일도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해능이죠. 공간 분해능은 말 그대로 전과 전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블록의 중앙물을 10mm 좌편 두께로 싱글 슬라이 스캔한 다음에, 모니터로부터 5cm 떨어져서 식별 가능한 구멍의 크기를 확인한다.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서 이게 하나의 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까지 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간 분해능. 분해능이니까 이 공간, 사이사이의 공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거죠. 다음은 대조도 분해능이죠. 영상을 봤더니 점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찌그러져 보이는지를, 몇 개까지 볼 수 있는지를 보는 대조도 분해능.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동그랗게 보이고, 동그랗게 보이고, 보는데 점점이 작아질수록 약간 찌그러져 보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보이는 건가를 보는 것 때문에 대조도 분해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절편 두께의 정확성. 실제 스캔하면 이 절편 두께가 실제 사이즈와 같은지를 한번 사이즈에 재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슬라이스 두께를 보는 거죠. 절편 두께. 자 중앙선 정렬 및 인공물 유무. 노컬리저하고 실제 영상과 일치 여부를 보는 거죠. 실제 일치하는 것인지, 중앙선이 정렬했는지, 아니면 인공물이 있는지. 시티는 앞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위치 영상. 스크라우 노컬리젠이션 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두 개의 니들을 X자로 놓고, 스캔해서 그 정확한 위치가 정확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 부분은 거리 측정의 기준치를 보는 건데, 137mm에서 143mm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 측정의 기준치는 137mm에서 140도 사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끝과 끝을 재는 거죠. 이렇게. 네, 보니까 여기는 140도 나왔어요. 이 각도가 137mm와 143mm 사이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각도 더 커지겠죠. 좁으면 좁을수록 각도가 더 작아지겠죠. 이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이즈가 이 길이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 이 각도 차이가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 방사선 CT 영상에서 측정치와 실 측정치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프리능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CT 정도관리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앞에서 CT 영상 문제풀이 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